관광버스 추락 안전벨트로 승객 전원 목숨 건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건지다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았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광버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명이 목숨을 건졌어요 전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광버스 추락 떨어졌지만 전원이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졌다 죽지 않았다 살았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관광버스가 추락했지만 승객들이 안전벨트 덕분에 모두 전원 살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